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기초 영어와 순간 패턴,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뭐뭐 하려던 참이야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m about to, I'm about to 이 표현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무언가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막 하려고 한다. 되게 가까운 미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언젠가 할 거다, 앞으로 쪼김이 몇 시간, 며칠 뒤에 할 거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오늘이라도 막 할 것처럼 진짜 가까운 미래 할 때 I'm about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참고로 멜로디를 탈 때 about이 아니고 about, about 이렇게 두 번째 강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말한다면 I'm about, I'm about 이런 느낌으로 중간에 강세 주는 거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o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나는 가려던 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I'm about to leav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go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go도 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leave를 한번 제가 사용해 봤어요. leave의 뜻이 뭔가를 두고 가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떠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I'm about to leave. 나는 떠나려던 참이다. 여기서 가려던 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go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지금 오래 머물렀네. 떠나려던 참이야. 난 가려던 참이야.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이 문장은 이것만 정답이고 영어에는 정답이 있다. 네 이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시험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정답을 찾았는데 언어라는 거는 정답이 없다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다. 어 맞췄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영어로 편안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영어 문장을 하나씩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 가려던 참이야. I'm about to leave.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서 이렇게 막 수다 떨고 놀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언제 와? 라고 하니까 어 이제 막 가려던 참이야. I'm about to leav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점심 먹으러 가던 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나 점심 먹으러 가던 참이지. 이제 막 간다는 거예요. 아직 점심은 안 먹은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m about to go to lunch.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점심을 먹다라고 하면 eat lunch 혹은 have lunch.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점심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go to lunch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뭐 11시 반이나 12시쯤 어 뭐예요? 점심 안 드실 거예요. 아 나 막 이제 막 점심 먹으러 가던 참이야. 이러면서 짐을 챙겨주시면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I'm about to go to lunch. I'm about to go to lunch. 이렇게 의미 단위 두 개 같이 외워 주시면 됩니다. 연기도 넣어볼까요? 어 지금 점심 먹으러 안 가? 어 I'm about to go to lunch.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죠. 계속 가볼게요.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잠깐 시려던 참이었어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I'm about to take a coffee brea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마시다 라고 하면 drink coffee, have coffee.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마시다란 뜻의 drink. 그리고 have는 먹고 마시는 거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take a coffee break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는 거 그런 걸 우리가 take a coffee break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쉬는 게 어때? 라고 하면 아 I'm about to take a coffee break. 안 그래도 내가 이제 막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려고 커피 마시려고 했지. 사실 우리도 커피 마시려고 했지 이런 의미가 녹아져 있잖아요. 그걸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ake a coffee break. 이 표현은 또 같이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나 이제 커피 막 마시려던 참이었어. 영어로 한다면 I'm about to take a coffee break. I'm about to take a coffee break.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줄에 있는 거는 한 호흡에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표현은 당신한테 얘기하려던 참이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에게 얘기하다 라는 느낌을 담아서 패턴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한다면 I'm about to tell you. I'm about to tell you. 이런 표현이죠. 말하다 너에게 tell you. tell you.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 쓸 수 있을까요? 이제 뭔가 비상금을 걸렸거나 뭔가 들켰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직 얘기를 안 한 거죠. 근데 오 나 이제 얘기하려고 했었어. 얘기하려고 했어. I'm about to tell you. 나 당신에게 얘기하려던 참이었어.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m about to tell you. 그래서 이제 이 기본 느낌을 가지고 많이 들어보고 많이 사용하시면 점점 생활 속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로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막 그에게 전하려던 참이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I'm just about to call him. 너에게 말하다가 tell you. 말을 하다가 tell이면 전화를 하는 거는 call. call 이라는 동사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화하다 call him. call hi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못 보던 애가 붙었는데요. I'm about to가 아니고 I'm just about. just 이 표현이 붙었어요. 약간 입을 모아준 다음에 just 이렇게 하면 좀 더 원어민하고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just가 없이 그냥 I'm about라고 해도 나 뭐 하려던 참이었어. 라고 가까운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m just about to call him. 나 막 그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라고 막이라는 한국어 정도를 덧붙여 주시면 되는 거죠. 좀 더 강조를 한다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자 여기 스피킹 팁 있죠. I'm just about to call you. 혹은 call him. 이렇게 얘기하면 막이나 방금이라는 진짜 바로 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너 빨리 걔한테 전화 안 해라고 하면 I'm about to call him. 나 걔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야. 이렇게 된다면 약간 연기 더 섞으면 I'm just about to call him. 나 걔한테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좀 더 뭔가 다급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느낌을 넣어주는 표현이 바로 just인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배웠던 표현에 just만 붙이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다 한 번 넣으면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표현을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하나당 영어 두 번씩 해볼 거니까 처음에 약간 어색하더라도 두 번째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가려던 참이야 떠나려던 참이야 라고 하면 I'm about to leave. I'm about to leave. 점심 먹으러 가던 참이야 라고 하면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drink 커피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쉬다 라는 느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I'm about to take a coffee break. 당신한테 얘기하려던 참이었어. I'm about to tell you. I'm about to tell you. 멜로디는 노래하듯이 타주시면 됩니다. 막 그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야. I'm just about to call him. just를 붙이면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I'm just about to call him.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제 대화를 한번 감을 잡아 보겠는데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이 어떤 대화상에 쓰이 쓰는지 배워볼게요. 보통 점심 먹으러 가자고 제안할 때 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뭐 여기서 뭐하고 있어 라고 물으니까 어 나 지금 점심 먹으러 가려는 참인데 같이 갈래 라고 하니까 알았어 바로 갈게 친구끼리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죠. 이것만 먼저 연습해 볼게요. 점심 먹으러 가던 참이다. I'm about to go to lunch. 점심 먹으러 가다 go to lunch를 활용했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면 첫 번째 뭐하고 있어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해? 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거를 좀 표정을 구기면서 Hey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러면 뭐하고 있어가 아니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I'm about to go to lunch. 점심 먹으러 가려는 참이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Do you want to join? Do you want to? 뭐 뭐 하기를 원하니? 라는 느낌으로 뭔가 제안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뭐 할래? 정도의 느낌이죠. join이 합류하다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류할래? 같이 갈래? 정도가 되겠죠. 나 점심 먹으러 이제 막 가려던 참인데 같이 갈래? 오케이 그러지? I will go right now. I will go가 나는 갈게인데요. 뒤에 뭐가 붙었죠? right now. 그냥 나오는 지금이고요. right now 하면 지금 당장입니다. right now. 라는 싸인 노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갈게. 지금 당장 갈게. 라고 좀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퀴즈 드릴게요. 막 집에 가려던 참이야.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막 놀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디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나 막 집에 가려던 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명을 많이 대잖아요. 참고로 힌트 드리면 집에 가다는 go home. go home.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사용해서 우리 변명을 한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막 하려고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막 커피를 마신다든지 점심을 먹으러 간다든지 혹은 저녁을 먹다든지 아니면 샤워를 한다든지 자러 간다든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 책에 있는 네, 이 교재에 있는 다른 표현들을 한번 가져와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또 그렇게 한 복습이 돼요. 여러분만의 문장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패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